빛나 어디가? 빛나 어디 갈거야? 어디 갔지?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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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지? 이뻐졌죠? 너 나 알아봐 혹시? 걔가 알아보는 거 아닐까? 나 알아봐 나한테 기다 우리 애기 잘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찰떡이네? 진짜 잘 맞죠? 근데 너무 웃긴게 잘 지내는게 너무 웃긴거야 잘 지내요 닮은걸 아나 봐 그러니까 먹는거도 양보도 하고 저 영상도 앞두고 정훈 오빠같아 빛나 잘 받아놔서 근데 약간 자기 새끼인줄 아는거 같아요 처음에 왔는데 보리 또 앓고 계속 앓고 보리 낑낑고 루 달려가요 그러니까 피하러가니까 애기 피하러가서 그래서 니 새끼 아니야 보리가 나이 더 많잖아 훨씬 많아 보리 8살이네 이제 곧이 나이 더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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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normalmente 글씨까지 손실을 현대에 상관하게 보셨는데 그중 이느낌은 발동이 너무 긴데?! 이거 봐... 그래... 우리 금요일 날 자르기로 했는데. 오 싫은 티를? 이렇게 싫은 티를 내요 이제. 오우 싫었어! 아이고 아기 이뻐졌죠? 우리 복사판 그쵸? 아 이거 잘 자르네 잘 자르면서 얘 표정 봤어? 설마 다음 차례는 나는 아니겠지? 이러면서 다 잘 자르네 아유 따뜻하니 롤도 올려 귀여워 이거 어디서 기억해? 기억할까? 못하는 거 같아? 응 못하는 거 같아 몰라 몰라 수추 내가 얼마나 너를 잘 봤는데 내가 여기 앉으면 얘가 엄청 돌았거든요 아 진짜?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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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요 아 진짜? 응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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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맨날 저러는구나 돈 만지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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